생각만 해도 너무 고민하다가 얘기를 해요. 왜냐면 제가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. 그러면 아카데미나 아무도 현상을 하려고 그러는구나.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너무 그게 막 힘들고 부담스러웠어요. 이 정도면 잘했는데. 너무 잘했는데 뭐 더 잘할까 싶다 그러니까. 그런데 영화를 찍는 내내 그 이야기를 계속 들어왔어요. 그래서 나중에는 정말 처음에는 농담인 줄 알았지만 나중에 정말 고민스러워 가지고. 사야지. 포기한 적도 있어요. 내가 한 번 더 하고 싶었는데. 에이. 그만하자. 그리고 말한 적도 있고. 그런데 영화가 딱 끝나고 나니까. 오히려 윤여주 선생님이 미국에서 드라마를 찍는다. 아 저. 그래서 야.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지. 두 분이 정말 남주현 선생님, 여주현 선생님 받았으면 좋겠네요. 저는 약간 뭔가 배신당한 게. 그런데 마르시가 된다고 그런 얘기를 계속 들으면 그렇게 될 수도 있어요. 맞아요. 나는 늦었지만. 왜 늦습니까? 나는 나이가 많아요. 오늘이 가장 젊은 날이세요. 맞아요. 네. 파이팅 하면서. 현장 분위기가 이렇게 좋았다.